당연히 프로니까 잘 치니까 가겠지만 지금 그냥 건드린 것 같은데 어떻게 거리가 저렇게 가요. 근데 이게 한 가지 알고 계셔야 되는 거는 정확한 구간을 좀 만들어서 친다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가장 핵심 포인트는 이 구간 체크라는 거를 여러분들한테 좀 알려드리고 싶어요. 오늘은 사실 드라이버를 칠 때 여러 가지가 있어요. 요즘 드라이버를 칠 때도 어퍼블로로 쳐야 되고 어떤 힙턴도 많이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있지만 제가 여러분들한테 오늘 꼭 알려드리고 싶은 부분은 내 스윙이 정말 다 하고 공을 치는지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어요. 내 스윙이 정확하게 잘 되고 있고 임팩이 맞고 밸런스가 잘 잡혔는데도 드라이버가 안 맞는다는 거는 그거는 클럽을 새로 피팅을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슈 프로한테 레슨 받으러 가면 되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근데 제가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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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눠가지고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한 7가지로 제가 나눌 건데 너무 많잖아요. 근데 그 부분들을 제가 중요한 포인트만 짚어드릴게요. 핵심 문화. 어드레스를 쓴 상태에서부터 어드레스 동작에서는 우리가 몸의 중심을 잡아놓고 공을 칠 때 보면 어퍼블로로 공을 치기 위해서는 체중의 분배가 되게 중요해요. 우리 공을 칠 때 보면 왼쪽으로 가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공을 칠 때는 뒤에서 이렇게 받쳐놓고 공을 쳐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체중의 분배는 4대 6. 그래서 오른쪽이 약간 조금 더 많이 들어가 있는 6이라고 생각하면 좋아요. 왜냐하면 백스윙이 오른쪽으로 많이 이동을 해가지고 공을 치는 분들도 계시지만 제자리에서 턴을 하면서 무게 중심을 뒤에다 받쳐놓고 친다는 것만큼 드라이버 셋업 자세를 잘 만드는 건 없기 때문에 일단은 어드레스를 만들어주실 때의 느낌은 정말 5대 5라든지 뭐 이거를 정확하게 잴 수는 없지만 본인의 느낌은 분명히 6대 4가 된다라는 거 왼쪽이 4고 오른쪽이 6이라는 걸 머릿속에 항상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하세요. 클럽 들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처음 스타트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 스윙 중에 가장 큰 원을 그리는 거는 뭐죠? 드라이버죠. 그렇죠. 드라이버인데 제가 지금 짚고 있는 걸 보셔야 돼요. 헤드. 헤드죠. 헤드가 우리 스윙 중에 가장 큰 원을 그리고 있어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원심력을 좀 이용해서 공을 치려고 하면 이 헤드가 백스윙 탑에 올라갔을 때 몸이 중심이 잡혀있는 부분이 조금만 움직여도 헤드가 더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쉽게 얘기하면 어드레스를 잡고 테이크어웨이 두 번째 테이크어웨이를 할 때는 손의 움직임보다는 손의 움직임보다는 헤드의 움직임이 어떻게 보면 조금 더 빠르게 움직여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올라갈 때 여러분들 공칠 때 보면 헤드랑 손이랑 같이 이렇게 일체감 있게 밀라고 하면 이렇게 몸이 따라가는 분들 상당히 많은데 가운데 중심을 잡아놓은 상태에서의 헤드를 먼저 보내주셔야지만 테이크어웨이를 정확하게 스타트를 빼서 갈 수가 있어요. 제가 오늘 7가지 정도로 부분 부분 나눠서 설명을 드린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건 테이크어웨이에서 가장 많이 하시는 실수는 어깨를 민다든지 아니면 손을 밀어서 헤드를 나중에 보낸다든지 이 동작은 되게 잘못된 동작이에요. 우리가 클럽을 가지고 공을 치려고 하면 클럽 헤드를 가지고 공을 치려고 하면 손목 코킹이 어떻게 되냐면 밀어주면서 코킹이 되지 늘어지고 코킹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양손을 잡게 되면 여유가 많이 생기시는 거예요. 힘에 그렇기 때문에 왼손 오른손은 꽉 쥐고 있으니까 이거를 코킹에 대한 타이밍을 못 잡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늘어지면서 스윙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테이크어웨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헤드부터 밀어주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보시면 클럽이 올라갈 때도 헤드가 먼저 밀어주면서 스윙이 만들어주셔야지만 우리가 클럽을 던질 때도 좀 편안하게 던질 수 있다는 거 일단은 헤드를 빨리 던져야지만 반대로 내가 리턴을 할 수 있다는 거를 머릿속에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제가 조금만 빨리 진행을 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적든지 지금 녹음을 하나에 놓든지 그래야 될 거 아닌 저장을 해놔야지 나중에 볼 거 아니에요. 첫 번째는 체중이 오른쪽에 6, 왼쪽에 4 테이크웨이 때 헤드가 더 빨리 가게 하자. 그렇죠. 그렇죠.